네, 그럼 2강 행정법 통칙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행정법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행정법을 배우기에 앞서서 행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즉 행정이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한 다음에 행정법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를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이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절대군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절대군주 하면 혹시 어떤 것들이 조금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여름에 귤 먹고, 겨울에 수박 먹고, 다시 말해서 왕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것을 절대군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건강해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야, 너 오늘부터 내 노예해 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오늘부터 아무 이유 없이 노예가 되는 것이고요. 그 친구의 아들도 되게 건강해 보여요. 그러면은 너도 오늘부터 내 노예해 라고 하면은 아무 이유 없이 노예가 되는 세상. 그것이 절대군주의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이가 없죠. 그치만 과거에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점차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는 것을 계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다 라고 해서 계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왜 내 아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왕한테 따졌습니다. 왜 내가 노예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 아들까지 노예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 따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에 처했습니다. 왜? 왕한테 대들었기 때문에. 절대군주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몽 사상이 사람들한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명에서 따지다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명만 죽여버리면 됐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당연히 정부와 국민들이 싸움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싸움의 결과 누가 이겼느냐? 결국 국민들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왕을 처형시켜버리고 국민들이 힘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든 권력을 혼자서 가지고 있었던 절대군주가 이제는 권력을 세분화시켜가지고 국민들과 공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절대군주가 단독적으로 갖고 있었던 힘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법 이 세 가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대군주가 갖고 있었던 권리를 세 가지로 나누게 됐는데 그것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다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 있고 권력분립을 원리로 해가지고 행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출되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생겨나게 된 것이잖아요. 이 개념들을 학자들이 정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입법은 정의했어요. 법을 만드는 것 즉, 의회에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사법도 역시 정의를 내렸죠. 법을 해석하는 것, 판단하는 것 법원에서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 행정은 엄청 많은 곳에서 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극설도 있고, 양태설도 있고, 적극설도 있고, 다양한 학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학설들이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포르스트워프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자거든요. 이분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은 정의할 수 없고, 묘사할 수밖에 없다. 즉, 행정은 너무너무나 다양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행정이 무엇인지 묘사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포르스트워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정법을, 행정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을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행정은 행정주체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정주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국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국가, 즉 행정부가 국민한테 행하는 작용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두 번째, 행정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대요. 왜? 국가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활할 수가 절대 없는 것이겠죠. 모든 이익 같은 것을 헤아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공익이요.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실현하는 것을, 공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세 번째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규율한다. 행정법은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어요. 혹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또는 일정한 나이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등장하는 것이 행정이지 가만히 있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규율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너 왜 음주운전했냐? 너 빨리 면허 취소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미래를 다시 좋게 만드는 적법화 환경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법 형식을 활용한대요. 아까 우리 살펴봤다시피 행정입법도 있고 행정행위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법 형식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은 당연히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행정이 왜 탄생했어요? 왕이 가지고 있었던, 즉 절대 군주가 가지고 있었던 힘을 빼앗는 과정에서 생기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행정은 당연히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 행정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행정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정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 묘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한 거. 포르스토프 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군무원 시험에서도 두 차례나 출제가 된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제 책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책의 양을 다 공부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에는 여기 두껍게 칠한 부분, 색칠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제가 군무원 시험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모조리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 부분 위주로 봐주시는 것이 맞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당연히 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간에는 핵심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짧게 짧게 정리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위주로만 공부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르스토프가 또 정의를 하게 되었는데 학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포르스토프의 정의가 너무 복잡해 보여. 그래서 조금 심플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이런 단어를 나오게 되겠습니다.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과 실질적이라고 하는 말 앞으로 행정법을 공부할 때 제가 꾸준하게 언급을 해드릴 건데요. 형식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외모, 실질은 성격 또는 내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아까 행정법은 세 가지로 권력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입법 그 다음에 사법 그 다음에 행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법은 어디에서 하냐? 국회라고 하는 데에서 행하는 것이겠고 입법은 법을 제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사법은 어디에서 행하게 되냐면 법원이요. 그리고 사법은 법을 해석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은 행정부,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법을 집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보면서 형식, 실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 형식은 무슨 뜻이냐? 외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을 행하는 외모 국회가 되는 것이겠죠. 사법을 행하는 외모 법원이 되는 것이겠죠. 행정을 행하는 외모 정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성격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법의 성격은 무엇이냐? 내용은 무엇이냐?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사법의 성격은 무엇이냐? 내용은 무엇이냐?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행정, 정부 행정의 내용은 무엇이냐? 법을 실행시키는 것 법을 집행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모 그 다음에 성격을 바로 형식 혹은 실질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에 나와 있는 예문들을 통해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다양한 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살펴볼 것이거든요. 제가 이 두 가지만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표가 암기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분류해야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분류하실 필요는 없고 행정법을 1회독 하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분류가 가능하거든요. 나중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고 일단은 제가 두 가지만 보여드릴 건데 이 두 가지가 왜 암기의 대상이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입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국회 사무총장 외모 자체가 국회죠. 즉, 형식적 의미에서의 입법 맞습니까? 그래서 국회 사무총장은 외모 자체가 입법이기 때문에 국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 즉, 분류 자체가 형식적 의미의 입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직원을 임명하고 있죠. 직원을 임명한다는 이야기는 내용이 법을 만드는 건가요? 또는 법을 해석하는 건가요? 아니죠. 있는 법을 실행시키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 자체가 입법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입법 성격 자체, 내용 자체가 법을 실행시키는 것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되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대통령령의 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예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만드니까 대통령도 법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겠죠. 아무 때나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대통령령의 외모를 보게 되면은 외모 자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행정부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요. 그 다음에 법을 만들고 있죠. 법을 만드는 것은 법을 판단하는, 해석하는 사법은 아니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을 만드는 것, 입법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해당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두 가지만 보셔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외울 내용이다, 이해를 하는 내용이다, 이해를 하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요포를 외우기 위해서 달달달 보는 것이 아니라 요런 것이 있겠거니 가볍게 지금 한번 보시고 나중에 1회독 한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요런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되시겠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통치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국민들이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면은 누구에 의해가지고 처벌을 받나요? 법원에 의해가지고 처벌을 받죠. 제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절도를 했어요. 그럼 법원에서 나한테 처벌 내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행정부에서도 정부가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법원에 의해가지고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이권, 상권분리파에서의 모습들일 거예요. 그러나 좀 특이한 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 통치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통치행위, 여러분 통치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요, 왕 혹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거든요. 통치행위,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하는 행위들 중에서 일부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을 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삼지 않냐면은 나와있다시피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대통령이 하는 행위 중에 일부는 너무나 성격 자체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사법부, 즉 법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조금 꺼려진다는 뜻이겠죠. 그런 행위들을 통치행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통치행위를 요약을 하게 되면은 사법부에서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심리하기가 좀 꺼려진 영역, 즉 심리를 안 하는 영역을 통치행위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 낼게요.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주체는 어디이다? 사법부이다. 사법부이다. 그럼 사법부는 통치행위를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못하겠죠. 왜?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어떻게 통치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법부는 통치행위인지를 판단할 뿐 통치행위를 못하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들 중에서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통치행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역시 06년도 군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통치행위는 입법, 사법, 행정 중 어디에 속하느냐 논란들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좀 특수한 영역이다라고 해서 제사의 영역으로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은 되시겠고요. 자, 그럼 통치행위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줄어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이 좋겠죠. 왜? 통치행위에 해당되면은 사법부에서 심사를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치행위의 범위를 줄이고자, 범위를 좁게 보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경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심사의 확대학 경향 때문에 통치행위의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통치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무엇이냐. 07년도 군무원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는 권력분립이요. 권력분립이라고 한 이야기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즉, 사법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 행위를 심리할까 안 할까를 따질 수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제도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즉 권력이 분립이 되어 있을 때 통치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행정부, 즉 대통령한테 몰려 있으면은 통치행위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열기주의라고 되어 있는 말이 보이실 텐데 열기주의는 뭐냐면은 열거에서 기록하는 것을 열기주의라고 하거든요. 소송의 대상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법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행위, 뭔지는 모르겠지만 B행위, C행위, D행위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E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열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열기주의 하에서는요. 통치행위의 개념이 성립하고 싶어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행위에 해당되면은 심리하면 되고 이 행위에 해당되면은 심리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즉, 이것의 성격이 정치적 행위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기주의가 아니라 개괄주의 개괄주의는요. 어떠어떠한 행위이기만 하면은 이 행위이기만 하면은 심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 행위이기만 하면은 심리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을 열기, 개괄주의라고 하는데 개괄주의 하에서는요. 이 행위가 정치적인 행위네. 그러면 사법심사갈 못하겠고 어? 정치 행위가 아니네. 그런 경우에는 사법심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기주의 하에서는 통치행위가 성립하지 못한다. 그치만 개괄주의 하에서는 통치행위인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로서 권력분립, 즉 사법부가 존재할 때 통치행위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열기주의가 아닌 개괄주의일 때 행위이기만 하면 심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통치행위에 대한 학설에 대해서 이제는 배워보게 될 텐데 통치행위를 긍정하고자 하는 학설도 있고요. 부정하고자 하는 학설도 존재하거든요. 긍정하는 학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자제하는 거다. 그 다음에 대권행위, 독자성, 자유재량행위설, 권력분립설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하는데 이 학설들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차만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자제설, 대권행위설, 독자성설, 자유재량설, 권력분립설 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은 4대 독 네, 죄송합니다. 제자죠. 독재 권력이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학설이 아닌 것은 1번 사법부 자제설, 2번 대권행위설, 3번 독자성설, 4번 불침수성 이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목차를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답을 외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따가지고 기억을 해 주시면은 된다는 뜻이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에는 통치행위 부정설이 있습니다. 통치행위 부정설은 당연히 사법부가 존재하는데 왜 심사 안 하고 있냐 통치행위 같은 거 인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치행위 부정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학설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판례에서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판시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면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심사가 안 하겠다는 거 자제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제 판례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판례 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린 판례죠. 그래서 대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내린 판례구나 라고 보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엄선포가 뭐냐면은 국가가 비상상황에 처했을 때 군대가 공권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을 계엄선포행위라고 하거든요. 이거 대통령이 선포하고 있는 건데 계엄선포는 굉장히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자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계엄선포행위에 대해서 통치행위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남북정상회담 개최요. 군무원 시험도 굉장히 자주 많이 나왔었죠.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왈가와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고요.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대통령의 사명권 행사. 여러분 혹시 8.15 특사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8.15 특사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특별한 날에 사면시켜주는 것을 사명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왈가와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통치 행위를 부정한 판례라고 해가지고요. 당연히 사법심사에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대법원은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는 통치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나라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거 역시 통치 행위인 게 맞죠. 그러나 개최 과정에서 북한한테 뒷돈을 줬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원래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절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돈을 전달해야 되는데 뒷돈을 몰래 줬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치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로서 송금한 행위 자체는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통치 행위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운 취소. 서운은요. 훈장 주는 것을 서운이라고 하거든요. 서운을 취소하는 것은 줬던 것을 일방적으로 뺏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통치 행위로 바라보진 않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운 취소가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사법부에서 심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임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는지 헌법재판소는 조금 특별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치 행위를 긍정하면서 사법부 자제서를 들고 있다. 즉 사법부가 자제하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통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연관이 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있다가 살펴볼 건데요. 저는 헌법재판소는 통치 행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통치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살펴볼 수 있다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즉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사례들이 펼쳐졌는지 첫 번째가 이라크 파견 결정이거든요. 이라크 파견 결정이 뭐냐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벌였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당연히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군대 좀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들어왔거든요.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미국에서 분명히 나한테 요청해 오는 것이니까 들어주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쟁을 하기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부대를 파견하긴 했는데 7호 부대, 의료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대를 파견했거든요. 그 이라크 파견 결정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겠고 역시 국무원 시험에서도 두 번 정도 출제가 되었었네요. 두 번째로는 사면이요. 사면은 아까 살펴봤다시피 헌법재판소와 그다음에 대법원이 마찬가지로 통치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대법원 모두 통치 행위 그렇기 때문에 사법심사에 대상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재판소는 통치 행위라고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사에 들어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요. 이것을 금융실명제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금융실명제가 뭐냐면은 통장 같은 거 만들 때 내 명의로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기 명의로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과거에는요. 통장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와가지고 통장 만드는 것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 비자금 같은 거 숨기는데 너무너무 좋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고자 김영상 정부 때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다라고 해가지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자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찔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이 들어갔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이다. 그래서 사법부가 심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내용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당연히 사법심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에 들어갔어요. 심리에 들어가가지고 당연히 판결이 나왔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금융실명제 실시가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실시가 되고 있죠. 즉, 그 당시에 원고가 이겼다, 졌다? 졌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 판결이 나왔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심사에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도 세종시 이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서울이 너무 밀집되어 있잖아요. 모든 문화, 경제, 사회가 서울에 모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풀어보고자 세종시로, 서울, 세종시로 수도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법률을 국회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기득권층,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례의 워딩이 나오게 되었냐면 첫 번째,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는 갖고 있지만 고도의 정치적 문제는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까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 투표에 붙일지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통치 행위는 맞거든요.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사에 들어갔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행정 수도 이전 사건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수도 이전의 문제. 이 문제는 통치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 투표에 붙일지 이것은 통치 행위이다. 그래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연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세종시로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청구인들이 승소했었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하게 되면요.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것은 통치 행위.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이루어졌었던 돈 건네주고 받은 것. 통치 행위 아니다. 이라크 파견 결정. 통치 행위. 그리고 개엄선포 행위. 통치 행위. 그렇지만 개엄선포 과정에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해서 활용되는 것은 통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 한미연합훈련도요. 통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 이라크 파견 결정은 통치 행위잖아요. 근데 왜 이건 통치 행위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왜? 이라크 파견 결정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 반해 한미연합훈련은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 파견 결정과 이것을 구분하셔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 명문 규정에서, 법 규정에서 과연 통치 행위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학설은 논란이 있죠. 그리고 판례는 통치 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법 규정에서 통치 행위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보려고 하는데 헌법 조문에서 64조 제4항을 보게 되면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 징계,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법원에 제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행위들, 이 행위들,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 징계, 제명이 통치 행위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치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국회에서의 행위도 통치 행위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충분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말고 조례를 만드는 지방의원들이 있거든요. 지방의원들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대요.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치 행위로 안 보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징계, 자격 정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치 행위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나 나와 있는 지방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통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로서 정리를 한번 쭉 해봤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사법부에 의한 통치 행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왜? 사법부는 통치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대통령과 정부는 통치 행위의 주체가 된다. 국회가 통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통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나 사법부라고 하는 기관은 통치 행위를 판단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치 행위의 주체가 되지는 아니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통치 행위도 사법 심사의 대상은 되지 않겠지만 당연히 헌법이라고 하는 가치에는 구속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왜?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라든가 국민주권이라든가 이런 가치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속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통제는 받게 됩니다. 왜? 국민들이 저 이라크 파견 결정 마음에 안 드네? 남북정상회담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의 통제의 범위는 안 될지언정 국민들에 의한 통제의 대상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을 좀 분류하고자 여러 가지 목차들을 가지고 분류를 했는데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주체의에 가지고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누가 행정을 하냐를 분류해보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국가가 행정을 하게 되면은 국가 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하게 되면은 자치 행정 그 다음에 이런 힘들이 개인한테 위임을 하게 되면은 위임받아서 행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임 행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이 목차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은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행정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기까지 배운 개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행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입법, 사법, 행정, 즉 권력분립이 생겨나면서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의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설들의 대립이 존재했다. 그래서 포르스트 오프라고 하는 사람이 행정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묘사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행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 내렸죠. 그래서 행정 주체의 활동이다. 그 다음 공익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양한 법 형식을 존재로 하고 있다. 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정의를 해왔는데 그것조차도 보기에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세련되게 심플하게 정의를 해보고자 실질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은 외모, 실질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격과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 분류가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암기 사항이 아니라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1회독이 끝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행정도 당연히 잘못했을 때, 즉 법을 어겼을 때에는 통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법부에서요. 근데 행정부가 하는 행위 중에서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법원에서 조금 나서기 싫어하는 행위가 있었죠. 그 행위를 뭐라고 한다? 통치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치 행위는 원래는 사법부의 대상이 돼야 되지만 그 성격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사법부가 나서기 꺼려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전제 요건으로 두 가지가 있었었죠. 첫 번째로는 권력분립, 즉 사법부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법부가 통치 행위면 판단 안 하겠고 통치 행위가 아니면 판단을 하겠죠. 이렇게 사법부가 존재해야 되는 권력분립이 전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열기주의가 아니라 개괄주의, 즉 개괄주의 하에서는 통치 행위인지 아닌지를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열기주의 하에서는 이미 소송의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치 행위인지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괄주의 하에서는 통치 행위인지 아닌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괄주의 하에서 통치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학설에서 통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견해, 부정하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견해는 4대 독재 권력이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목차 위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부정설은 당연히 모든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학설들이 있다. 그냥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충분하시겠고 그럼 판례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통치 행위이기만 하면 심사에 안 하죠. 반면에 헌법재판소는 통치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본권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심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엄선포 행위. 계엄선포 행위는 통치 행위예요. 사법심사 대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만 계엄선포 과정에서 국헌을 물란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것. 이것은 통치 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법심사 들어갑니다.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개최자한테는 통치 행위가 맞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뒷돈을 줬었던 것. 통치 행위다?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사면 행위, 통치 행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라크 파견 결정이요. 이라크 파견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통치 행위다. 한미연합훈련은 통치 행위다? 아니다.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 건설 이전에 대한 사건 기억하고 있으시죠. 신행정수도 건설 이전의 문제는 통치 행위가 아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치만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일지의 여부는 통치 행위다. 그래서 사법심사가 안 들어가는 게 맞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지 여부는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이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지 여부는 살펴볼 수가 있겠죠. 왜?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그치만 판결 결과 어떻게 나왔다?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 나왔다. 왜? 심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하시겠고요.